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촌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빌딩처럼 높고 현대적인 외관에 한강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프리미엄 아파트가 연상되는 지역입니다. 다른 한 곳은 높은 담장 안쪽으로 잔디밭이 깔려있는 의리의리한 저택들이 눈에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바로 강남과 한남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지역은 분위기도 전혀 다르고 태생부터 다른 지역입니다. 한 곳은 논밭이 천지개벽하여 억소리 나는 동네가 되었고 다른 한 곳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털을 잡아온 동네입니다. 만약 내가 재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두 지역 중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부촌 강남과 한남동의 역사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두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한남동은 대한민국 10대 부자 중 7명이 거주할 정도로 특히 재벌들이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한남동의 재벌들이 등장한 시기는 6, 70년대 한국 경제가 급성전한 시기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와 국방부가 용산에 들어서면서 권력의 핵심 인물들이 한남동에 거주하게 되었고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재벌들도 자연스럽게 한남동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용산에 미군이 주둔하고 각국의 외교관들도 이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장교들이 숙소로 사용하였던 건물들은 해방 이후 각국의 외교관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한강변을 따라 쭉 펼쳐져 있는 고급 빌라마을 한남동 유엔 빌리지입니다. 한남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 의해 외국 공간 반경 100m 이내에는 집회나 시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으로 재벌들은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 조용한 주거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남동은 1969년 지금의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가 개통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으며 70년에는 남산 2호 터널이 개통되어 대기업 본사가 밀집해 있는 종로, 중구의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한남동은 현재도 강남과 사대문 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은 풍수적으로 뒤로는 남산이 있고 앞으로는 한강이 위치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입니다. 한강과 중랑천이 만나는 옥수동과 성소동 일대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좋다는 금성수가 형성되는데 이 금성수가 한남동을 감싸고 있어 재물의 기운이 넘치는 지역입니다. 또한 한남동은 기가순한 지역으로 자식이 잘 되고 대를 이어 살기 좋은 명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남동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곳이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 사형을 당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신이나 돈이 없어 빈궁한 백성들은 사대문 밖 이곳 한남동 지역에 묻혀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랫동안 공동묘지로 사용되었던 이 지역은 1930년대 택지 조성 사업을 통해 일본인을 위한 집을 짓고 일본군을 위한 시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들어선 적산가옥들은 광복 이후 일본인이 철수하면서 한국인이 매매하였고 건평 100평 이상의 호화주택이 많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부촌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 상위 10% 부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아파트 가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부촌의 대명사로 통하는 곳입니다. 1953년 약 100만이었던 서울 인구는 1960년 245만 명으로 약 2배 이상 인구가 폭증하였습니다. 주택수는 인구수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대부분은 판자집이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도시 경계를 한강 이남으로 넓히고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인구를 분산할 계획을 세웁니다. 여의도 한강병 개발을 시작으로 한강 이남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을 개발합니다. 한강 이남 동쪽 지역인 강남 일대가 확정되면서 아파트가 우우죽순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남은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촌으로 급성장합니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르던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특정 동네만 부촌이 아니라 강남 전체가 부촌으로 변해갑니다. 강남이 부촌으로 변해가던 80년대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대규모 업무지구까지 등장하면서 강남이 금융타운으로 개발됩니다. 하지만 1997년에 찾아온 외환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금융업계가 테헤란로를 떠나기 시작하였고 그 자리를 벤처기업, IT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강남 업무지구가 완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되면서 상권도 크게 활성화됩니다. 강남역에서 논현역까지 이어지는 중심상권은 음식점, 카페 등 대규모 상업시설들이 들어섰고 하루 유동인구 100만 명이 넘는 상권이 되었습니다. 잘 짜여진 도로와 기반시설은 강남을 최고의 부촌으로 성장시킨 또 다른 원동력입니다. 수준 높은 학교와 학원가는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치를 선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최고의 상권, 잘 갖춰진 기반시설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주었고 강남을 최고의 부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강남도 한남동과 마찬가지로 풍수적으로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 물은 흔히 풍수적으로 재물을 가리킵니다. 강남은 한강과 탄천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재물 관점에서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강북보다 더 좋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이 한남동과 비교해 가장 큰 단점은 복잡한 도시환경입니다. 일단 강남은 공원의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세계적인 부촌을 떠올리면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 풍부한 녹지를 자랑하는 데 비해 강남은 한강변을 제외한 다른 공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일자리, 상권, 기반 시설이 모여있다 보니 잘 짜여진 도로 환경에서도 수시로 교통체증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폭우로 인한 침수도 강남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부촌인 강남과 한남동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시의 형성 과정과 장단점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두 도시입니다. 한남동은 업무지구로 접근성이 좋은 조용한 주거지의 장점이 있고 강남은 양질의 일자리, 상업시설 등 좀 더 역동적인 도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재벌, 전개인사, 연예인 등 부자들만 살아볼 수 있는 부촌의 내가 만약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실 겁니까? 저의 선택은 한남동입니다. 한강을 남쪽으로 따뜻한 햇살과 함께 바라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선택과 이유를 남겨주세요.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